흑영영 후보의 표 흑영영 후보가 얻은 표가 사전 득표수의 1%다 2%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흑영영 후보가 실제로 얻은 본인의 득표수에서 한 70% 정도를 사전 투표에서 흑영영 후보가 얻은 표의 가운데서 70% 내외를 빼앗기는 그런 추정치가 나온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정이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정된 사실로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는 추정치다 예상치다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흑영영 후보가 이제 분의 사위를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사에 특히 지난 5년 사이에 군소 후보나 군소정당으로부터의 전산조작을 통해서 표를 훔치는 행위는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흑영영 후보의 사건은 하나의 예화 사례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것이 전산조작을 통해서 결국은 표를 조작하는 건데 그 표를 조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2위 후보뿐만 아니고 3위 후보 4위 후보 표도 뺐거든요 예를 들면 4.15 총선 당시에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에 출마했던 민경욱 후보는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고 1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인데 총조작이 26%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민경욱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3%를 빼앗아서 도합 마이너스 13%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 이정미 후보와 같은 군소 후보에게서도 표를 빼앗는 거죠 2017년 대통령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 표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 3위 후보 표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빼앗는 것은 군소정당에 대한 표도 빼앗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 3구 대선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소위 선거 데이터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 양반들이 심상정 후보 3위 후보 정의당 후보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부 대선에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사례입니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에서 23%를 차지하는 겁니다 엄청난 조작이 일어났죠 이론적으로 보면 종로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0 혹은 1 혹은 3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배치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크기는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 정도 나옵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번갈아 나와야 되고 동마다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크기도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종로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아주 비슷한 그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면 100% 조작을 한 거죠 부정선거를 3구 대선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를 보시면 3위 후보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3위 상정 후보만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가 종로구의 모든 동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이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2% 정도를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아무리 표수를 적게 얻더라도 심상정 후보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반복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크기는 무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 공병호 tv에서 방송을 할 때도 이게 부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심상정 후보의 표도 절도했을 가능성 도덕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로구 외에 딴 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이 광진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8에서 16%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천 퍼센트 만 퍼센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99.9%도 아닙니다 그냥 확고한 3구 대선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정의당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정도 그러니까 한 열 몇 군데입니까 12군데 정도의 동 가운데서도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지만 심상정 후보도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위 후보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에 나서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득표율 조작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뿐만 아니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표도 아마 전산조작을 통해서 썰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광역시 강서구의 2022년도 3구 대선에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또 부산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되면 100%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3에서 14%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부산시 강서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정치 성량 후보 지지도를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100%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보게 되면 서울에 비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은 이루지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부산시 여러분들 동네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구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는 100% 부정선거죠 동네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성량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를 기록하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 정도로 그렇게 큰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1을 기록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동네구 사례만 보더라도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한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일각에서 351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났는데 그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5만 표 이하로 줄인 것이다 0.73%가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투표함 까보자 재검표해보자 이야기가 못 나오는 것은 투표함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재검표해보자는 이야기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광역시 동네구 같은 경우를 보면 비교적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울에 비해서 확연할 정도로 부정선거 징후가 선거 조작 사전투표 조작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군소 후보나 군소 정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또 지역별로 따라가지고 어떤 곳은 개입하고 어떤 곳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추정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